국내 최초 온, 오프 해외여행 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짐 싸다가도 온하면 되고 여행가는 길, 깜빡했다면 공항 가는 길에 온하면 되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도 언제 어디서나 바로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혁신 보험입니다. PC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보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 가입은 한 번만 하면 되고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명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족여행 계획도 간편해집니다. 여행 기간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바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남다른 마음씀을 가진 농협 손해보험과 해외여행을 시작합니다. 2회차 해외여행부터 보험료 납부 시 10% 할인도 됩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국내 최초 온오프 해외여행 보험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항상 정성을 다하는 고객의 행복과 함께하는 명품 농협 손해보험이 만듭니다. 국내 최초 온오프 해외여행 보험료 납부 해외여행 보험료 납부 해외여행 보험